네 번째 섹션입니다. 병행제어와 로킹인데 이거 절차용 SQL이나 인덱스와 뷰보다 훨씬 더 높은 비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실기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해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병행제어라는 거는 병행은 같이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시성 제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면 공동사용을 최대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용자의 응답 시간을 최소화한다. 활용도를 최대화한다. 같이 쓰니까요. 일관성을 유지한다. 같이 쓰면서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죠. 같이 쓰면서도 응답 시간도 적절하고 그 다음에 같이 써도 문제가 없이 일관성을 유지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행제어가 이렇게 좋은데 어쨌든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쓰는 거랑 공용으로 쓰는 물건의 퀄리티라든지 청결도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여기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분실된 갱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두 개의 트랜잭션이 같은 데이터를 갱신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하나의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갱신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실된 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모순성. 두 개의 트랜잭션이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갱신하게 되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경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통장이 하나 있는데 두 사람이 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다고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100만 원이 있을 때 동시에 100만 원을 뽑았을 때 둘 다 100만 원을 뽑을 수 있으면 당연히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모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쇄 복귀. 두 개의 트랜잭션이 같은 데이터를 갱신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패하면 원자성에 의해 두 트랜잭션 모두 복귀하는 경우 실패했을 때 나는 성공했는데 둘 다 복귀가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쇄 복귀입니다. 다음 비완료 의전성. 한 개의 트랜잭션이 실패하였을 때 이 트랜잭션이 회복하기 전에 다른 트랜잭션이 실패한 수행 결과를 참조하는 경우 뭐 항상 지금 보면 똑같은 얘기지만 둘이 동시에 접근했을 때 이 타이밍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 영어도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기술들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로 로킹입니다. 로킹은 여기 락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락킹의 목적은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갱신하는 데이터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그는 거예요. 로킹의 단위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적절한 로킹 단위를 지정해서 효율적인 병행 제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잠글 거냐는 거죠. 데이터를 어떤 범위까지 잠글 건지 10개만 잠글 건지 100개만 잠글 건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거를 로크의 단위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단위가 큰 경우랑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잘 체크하셔야 돼요. 로크의 개수가 적어진다. 단위가 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0개인데 로크의 단위가 50개예요. 그러면 두 번만 잠그면 되잖아요. 대신에 병행 제어 기법이 단순해지죠. 적어지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해요. 병행성 수준이 낮아지고 50개 단위로 나눠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만 끊어본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작업을 하고 있을 땐 여기가 다 잠기죠. 그러면 다른 트랜잭션을 여기 말고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50개씩 끊어버렸기 때문에 여기밖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병행성 수준이 낮아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버헤드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고요. 쓸데없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죠. 추가적인 작업. 그 다음에 로크의 단위가 작은 경우예요. 작은 경우는 똑같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쪼개져 있다고 볼까요? 여기는 여기만 쪼갠 거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쪼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로크의 개수가 많아진다. 잠긴 단위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총 6개로 나뉘어졌죠. 병행 제어 기법이 복잡해진다. 2개를 관리하는 거랑 6개를 관리하는 거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대신에 병행성 수준이 높아진다.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으면 이만큼은 다른 트랜잭션이 건드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요소를 건드릴 수가 있죠. 대신에 오버헤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6개가 잠겨있으니까 2개만 잠겨있을 때보다 추가적인 작업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특징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타임스탬프 기법이 있대요. 타임스탬프는 시간을 찍어주는 거예요. 병행 제어를 위해서 데이터 항목에 타임스탬프를 부여하여 직렬 가능성을 보장하는 기법이다. 순서대로 처리될 수 있게 시간을 찍어주는 거예요. 넌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면 이거를 확인해서 트랜잭션들이 순서대로 거의 동시지만 순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직렬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타임스탬프 기법 그 다음에 낙관적 병행 제어 트랜잭션 수행 동안은 어떠한 검사도 하지 않고 종료 시에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데이터베이스 병행 제어 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기 트랜잭션 처리 시에 자원 낭비 가능성이 있어서 동시 사용 빈도가 낮은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낙관적 어떤 검사도 하지 않고 괜찮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사용 빈도가 낮아야지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다중 버전 병행 제어가 있네요. 트랜잭션의 데이터 접근 시 그 트랜잭션의 타임스탬프와 접근 데이터의 여러 버전의 타임스탬프를 비교해서 현재 실행 중인 스케줄의 직렬 가능성이 보장되는 버전을 선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비교해서 적절한 걸 선택하겠다.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병행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다음은 회복입니다. 어쨌건 이게 지금 트랜잭션을 이용을 하는 거고 트랜잭션의 병행 수행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트랜잭션은 하다가 막히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원자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이라는 개념 다시 돌아오는 이 회복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피고 있어요. 회복의 개념 다시 볼게요. 어떤 장애 요인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 일관성 유지에 제약이 걸렸을 때 이전 상태로 복권하는 거 이게 회복의 개념이고 회복을 하는 이유는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장애의 유형 나와 있죠. 트랜잭션 장애, 시스템 장애, 미디어 장애 나와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트랜잭션 내의 논리적 오류 시스템 장애는 하드웨어 오작동 미디어 장애는 디스크 고장 이 정도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장애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회복입니다. 내려가서 보도록 하죠. 회복에 관련된 연산자 언두랑 리두가 있어요. 앞에서 보던 거죠. 언두는 데이터를 취소해서 변경된 데이터를 취소해서 원래 내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두는 언두로 인해서 회복이 된 경우에 로그에 갱신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적용하는 거. 컨트롤 Z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언두가 컨트롤 Z고 리두가 컨트롤 시프트 Z 뭐 이런 개념이에요. 되돌리기 다시 앞으로 가기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회복 기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문제 잘 나오니까요.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기든 실기든 일단 로그를 이용한 회복이 있어요. 검사 시점에 의한 회복이 있고요. 그림자 페이징 기법이 있습니다. 로그를 이용한 회복 먼저 보면 즉시와 지연이 있는데 이 단어만 봐도 감이 오죠. 결과를 그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거. 이게 즉시 갱신이고요. 그 다음에 지연 갱신은 갱신 결과를 로그에 기록해 뒀다가 완료되면 한 번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거예요. 보통 리두에서 사용된다고 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사 시점에 의한 회복은 로그에 있는 데이터 중에 어디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하는지 결정을 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보통은 요게 들어가요. 그래서 로그에 있는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될 때마다 체크포인트 또는 세이브 포인트를 두고 장애가 발생하면 체크포인트 이전엔 리두를 이후에는 언두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검사 시점에 의한 회복은 이 말보다는 어떤 상황을 주고 이게 리두인지 언두인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업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는데 체크포인트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내가 작업을 여기까지 했어. 이게 작업이 여기까지 했다는 얘기는 갔다가 다시 한 번 돌아왔다는 얘기죠. 체크포인트가 여기 있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일로 넘어가는 거는 리두가 된다는 거예요. 리두 그런데 만약에 작업을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미 체크포인트 하고서 또 진행이 된 거죠.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일로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언두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를 같이 풀어보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자 페이징 기법 나와 있는데요. 문제 발생 시에 로그를 이용하지 않고 그림자 페이지로 대체해서 회복을 하는 기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림자 페이지라는 게 있네요. 데이터베이스를 일정 크기의 페이지 단위로 구분을 해서 구분을 해서 각 페이지의 복사본 그러니까 이게 복사본이죠. 복사본을 유지한다. 데이터 변경 시 현재 페이지의 테이블만 변경을 하고 그림자 페이지는 이전의 값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복 기법이 있다는 것까지 파악해 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